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의식 투자자원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지를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 간단히 보실게요. 지금 장기, 중기, 단기 계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기 계좌 같은 경우는 벌써 78% TSLT 그리고 XXL 30% 근접된 상황으로 와서 평균 금액 지금 4천만 원 넘게 되었고 단기 계좌 TSLT 수익 전환이 되었습니다. 함께 매매 진행하셔서 프로젝트 진행하신 저희 투자자분들 수익 전환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제 비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요 주식이 69% 현금이 31%로 현재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총 자산이 정말 감사하게도 2억 1천만 원 정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도 보시더라도 테슬라의 반등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37%, 한 5,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만에 1천만 원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좀 이따 살펴볼게요. 신념물 채권 금리 3.7%, 원달러 환율 1,330원, 빅수지수 15.4로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3대지수 하락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 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더라면 엔비디아의 반등세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 파악해 주시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들이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테슬라가 그래도 1% 이상 버텨주고 마무리해 주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공포탐식지수 67점이고요. CM의 금리 동향표 한번 보시면 11월 달 금리 인하의 확률이 사실상 50pp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디폴트로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연준은 50pp 인하 확률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지표냐 같이 한번 보시면 GDP, 내구제 주문, 실업산 청구건수가 발표되어지고요. 27일 금요일에는 PC 가격지수가 발표되어지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발표 이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감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은 60% 이상이 50pp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워딩보다 경기 둔화 워딩이 시장에 조정을 줄 만한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 대선 선거 예측 결과 한번 보시면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거의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대 51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팅률인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소폭 증가를 해주고 있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감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해리스 선거 사무실에 총격이 가해졌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미 대선은요. 한 40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집중적으로 보실게요. 테슬라가 점점 갈수록 이러한 폭등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 한번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최고의 분기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과 3분기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러한 3분기 배송이 10월 10일 직후에 이뤄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로봇택시의 이러한 기대감과 발표감 이후에 중국 내 3분기 배송에 대한 발표도 나오게 되면서 인도량까지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중국에서 분기 역대 최고 인도량을 기대한다라는 우리 레이어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게 됐는데 최소 4명의 애널리스트가 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었고 업계의 침체와 경쟁 속에서 투자자들이 우려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도량이 상회하게 된다라면 로봇택시 이벤트에 더욱더 강세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증시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돈을 풀겠다 이제 또 중국도 금리 나겠다 라는 스탠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중국 자동차 판매율에 대한 수유량에 대한 개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차량 구매에 대한 진입점이 낮아지고 차량 구매에 대한 할인율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 할부율도 낮아지게 되면서 구매율도 높아지게 되면서 테슬라의 인도량도 증가되는 긍정적인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10일 로봇택시 행사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직접 엑스 계정 게시글에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고 또 레이어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로봇택시 엄베리멘트 공식 초청장에 발표가 되었어요. 내용 한번 보시면 10월 10일날 캘리포니아 LA에서 실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지금 우리 심리상태가 영화 극장에서 우리 개봉 예정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준비하는 포스터를 보고 와 이거 진짜 되겠는데 괜찮겠는데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리즈별로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A에서 무대를 빌려서 하나하나 출시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이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출시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시자재 같은 데에서 레드카펫에 가서 하나씩 연예인들이 인사하고 사진 촬영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영화제 마냥 큰 기대와 광중의 호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 로봇이라는 이 영화 아이 로봇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샘 스미스 나오고 이 진짜 오티머스처럼 로봇이 움직이고 이 영화처럼 이 이미지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고 인간과 이 로봇의 공존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의 시각화와 10월 10일로 표현이 되는 AI 기술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10월 10일, 공공이죠? 공공, 영령이 두 개고 이 부분들을 조금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참석자는 21세 이상이다. 그리고 오픈은 5시고요. 5시 반부터 체크인 시작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미국에 사셔서 10월 10일 로봇택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참여하시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론 머스크와 아이언맨 이것은 역사책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아이언맨 이 모양과 많이 닮았다. 아이언맨과 일론 머스크 그 사이에 테슬라가 껴있는 이미지가 더욱더 연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룹 AI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테슬라 앞에서 일론 머스크와 아이언맨이 손잡고 있는 모습 그려줘?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진짜 AI가 극사실적으로 그려주게 되었고 제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는요. 테슬라가 아이언맨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적인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부분들이 주가에 100%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같고요. 이 동그란 이 모양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아이언맨의 이 에너지원과 좀 많이 유사한 점이 있다. 라고 좀 공상과학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차세대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일론 머스크와 준비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주간 시간 외 거래에서 260달러를 돌파를 터치를 해주고 행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간 거래에서 2.25% 반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무빙이 심상치 않다라고 어쭈 그리고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다음 그 다다음 날 테슬라의 반등세가 꾸준하게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여기 3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어요. 120달러, 124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관심도도 높아지게 되었고 동시에 테슬라의 관심도도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해계연도 24년도 4분기 기준 EPS가 1.18로 예상치보다 상해하게 되었고 매출 또한 1.75로 예상치보다 상해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보시면 갭을 보시면 총 매출이 93% 증가했고 영업이입, 습 전환해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또한 20% 증가를 해주게 되면서 마이크론 또한 시간 외 주간 거래에서 무려 17% 이상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도 반등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등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보시면 쏙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치 EPS와 매출 추정치 한번 보이시더라도 꾸준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소식 한번 보시면 메타가 마크 주커버크가 거의 10년에 걸쳐 만든 증강현실 안경 오리온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의 제품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만큼 메타버스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공간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심성이 담겨져 있고 메타가 이렇게 또 새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 신고가를 펼쳐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판기업 위주의 상승세가 더욱더 엿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투표를 드렸습니다.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500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고 45%, 10% 미만으로 현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소중한 투표 감사드리고요. 차트 간단히 보실게요. 나하스닥 101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추세는 다 돌파를 해주게 되었고 정배율을 통해서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 윗선을 지켜주면서 꾸준한 양봉의 상승세 랠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을 깨지지 않고 5일선 위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하스닥 100이 2만 포인트를 돌파해주게 되었는데 장대, 은봉의 이 중간선에 거의 달해온 상황입니다. 여기가 한 2만 12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중간선을 돌파를 해주고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돌파를 해줄 것인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장을 받고 5일선 아래로 지지받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 포인트로 봐야 되는 내용이 장대 양봉의 윗선을 지켜주면서 이러한 하락, 조정의 랠리를 보여줄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여기 윗선이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은 중간선인데 우리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S&P500 한번 보시겠습니다. S&P500에 또 신고가를 돌파해주게 되었습니다. 갭 상승이 나왔고 이 양봉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갭이니까요. 그 갭 위, 윗선을 지켜주면서 행보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 우리 손가락 하나씩 펴볼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딱 피면 건강하고 튼튼한 정별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고 쌍바닥의 느낌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이러한 관통형이 나오게 되면서 윗선을 지켜주고 한 번 더 양봉과 이러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여기서 도지로 마무리가 되고 은봉이 길게 나오면 개파락과 은봉이 길게 나오면 조금 심상치 않을 수 있다라고 반대편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도 주봉상 보시더라도 우리 손가락 필까요? 검지, 약지, 중지, 약지, 새끼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튼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정별로 건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 자체는 상승은 맞는데 빠진다면 상승 중에 조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DIA, 다우 보실게요. 근데 다우가 좀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도 좀 안전한 모습인데 올선 아래로 은봉이 길게 출연이 된 모습이에요. 여기 전일 모습까지 다 먹어버린 상태에서 하락을 해주게 되었다. 그리고 갭상승이나 당대 양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선까지 살짝 걸친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 이 밑에까지도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우가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보이시죠?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화단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을 통해서 5일선이 다 깨면서 이 골든크루스가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강력한 200일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가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 61선과 21선이 골든크루스가 나오게 된 부분 그 다음에 121선과 200일선이 곧 골든크루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갭상승 상승하면서 양봉을 출연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5일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위에 257 계속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뭐였죠? 주간 거래에서 시간 외 260달러를 돌파하게 주었다. 그러면 오늘 본장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260달러 아니면 적어도 257 이상에서 상승세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다음 봐야 되는 고민이 무엇이죠? 바로 263입니다. 263의 고민은 또 어떤 식으로 테슬라가 반등을 해줄 것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죠? 한 두 가지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는 젠승왕이 계획된 물량, 매도 물량 다 처리했다라는 내용 한 2주 전에 물량 다 처리됐다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많은 것 같았는데 또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일 칩에 대한 내용이 모건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상치가 더 높게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아닌 엔비디아도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면 추세 상단은 하나, 둘, 셋, 네번 네번째 상단에 달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123달러 이 저항 매물 또한 좀 무겁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 양봉이 길게 나오고 윗선을 지켜주면서 오일선이 골든크루스가 나오게 되면서 정배열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관심도가 한 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1배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1배수는요. 우와, 보실게요. 삼각수름의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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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여기 저항 매물 어떻게 됐죠? 저항 매물 돌파하고 여기 21선에서 조금 그리고 61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외에서 17%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지수의 어느 정도 속수리에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는 61선, 121선, 보라색, 초록색을 돌파해주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럼 그 다음 산이 무엇일까요? 231달러. 장대, 은봉의 중간선을 어떤 식으로 또 돌파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긍정적으로 또 보셔야 되는 거 200선 위에서 여전히 잘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 이렇게 막 티격티격 막 우아우아 싸우고 있죠. 그런데 TA35, 이스라엘 지수입니다. TA35는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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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루에 1% 이상 계속 꾸준한 폭등세가 이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수가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선제타격 최고의 공격이 방어다라는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나하스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동 변수가 크게 작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나하스닥은요.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냐?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냐? 미국은요. 지금 경기업, 물가 다운, 즉 골드락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오느냐, 안 오느냐, 중간중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 우리가 어떠냐? 우리 상황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우리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변수가 지금 현재 나하스닥, 미국 주식에는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식구들 거래량 한번 보실게요. 1배수 매수세 들어왔고요. 3배수 조금 매도했고요. 엔비디아 지금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보실게요. 러셀 공매도가 4% 조금 증가해줬고 DI의 다우가 지금 3거리 연속 70% 이상의 공매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은봉이 조금 은봉이 길게 나오고 오일선 아래로 좀 하락한 거 아까 보셨죠? 이 부분에 공매도까지 70%다. 은봉도 길게 나왔다. 그리고 갭 상승났던 중간선 여기까지 조금 깨지면서 내려왔다. 오일선 아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우 잘 봐야 된다 생각드리고요. SPY, SPY도 공매도 증가 엄청나게 오랜만에 들어왔죠. 9월 18일 날 72%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71%였습니다. 지금 9월 25일 70%로 다시 하나, 둘, 셋, 지금 한 달 동안 세 번째 70% 도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S&P500이 꾸준하게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으니 떨어질 걸 바라고 공매도 세력도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QQQ, QQQ도 현재 공매도가 조금 들어온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QQQ는 DIA나 SPY보다는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행보가 있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OXX 반도체 또한 그 비슷한 느낌으로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마이크론이 실적도 잘 나왔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래도 한 40% 유지를 그래도 낮은 상태에서 공매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 대란 걸해보시면 25일날 소폭 매수세 들어왔고요. 공매도 주위는 9월 18일부터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공매도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과연 올리려는 세력과 떨어지길 바라는 세력이 어떻게 힘의 균형을 이룰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쑥시키드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나쁜 생각 같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상향해서 긍정적으로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도 제발 조금만 마음 이쁘게 돌려서 롱으로 잡으시면 어떨까요? 네 농담이고요. 네 아크 한번 보실게요. 네 아크 같은 경우는 25일날 테슬라를 계속 관망하고 있고요. 좀 떨어질 종목 거의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고 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계속 소량 계속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6만주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8월 5일부터 테슬라 계속 관망세입니다. 126만주 유지하고 있고요. 성악기미 순매수 결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이 반도체 인버스 들어왔고요. 2등이 구글 3등이 메타 2등 3등은 팡 위주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1등 매수량이 지금 반도체 굿버스 매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롱보다 좀 쇼세 관점이 관심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외에서 17% 이상 상승과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버스의 쇼세 관점보다도 롱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또 잘못되냐면요. 이 쇼자문이신 분들이 쇼시키드 나면 다시 롱으로 바꾸게 되면서 쏙스레 매우세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7% 이상 반등과 엔비디아 대장주의 반등세가 있기에 과연 오늘 본장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도가 정말 중요할 수 있다. 잡으신 분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시장이 흐름과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이 크게 많이 달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등이 2등과 순 결제량 차이가 9,3,27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잘하면 쇼스키즈 날 가능성도 조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한 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